지금 무슨 요리하시는 거예요, 이제? 연포탕. 아하, 무. 시원한 연포탕. 망한 용어, 무. 하하. 연포탕. ouve에 엄청 기름을 했는데 모두가 cambiadas. 하하. 하하. 그래서 자세이하는 곳이. 이제 내가 볼 때 셰프님 그 국물 더는 건 뭔가요? 아 이 육수가 다 만들어져가지고요 연포탕을 두 개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그렇게 해서 두 개로 지금 끓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아 시원하겠다 진짜 이야 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민재기가 일단 손이 커 아 많구나 뭔가 재료를 안 아껴 모자르지 않아 한번 먹을 때는 호사를 누려야 된다 맞습니다 아 이제 들어가나요? 연포탕 들어갑니다 메텍스 주고 와 춤춘다 바로 좀 춤춘 목포 낙자 춤춘다 지금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뭐가 나온다고요? 연포! 랄랄랄랄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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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라 나온다 행복하도록 나의 내 즐거운 우리 자 연포입니다 이 연포탕에는요 소금만 들어갔어요 이야 그냥 나머지는 그 채소와 낙지와 생합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생조미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약이다 약 진짜 심심해요 근데 어우 사장님 아우 심심하고 슴슴한데 재료가 다 느껴지지? 아 칼칼하고 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재료 맛이 뒤에 다 느껴져 와 슴슴한데 민지기님 진짜 감사합니다 연포탕을 왜 먹는지 알겠다 진짜 뭔가 빡짤하게 들어와서 칼칼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낙지가 주는 은은한 시원함 진짜 우리 엄마랑 똑같다 이민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